안녕하세요. 먹티조사원 백아스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린 먹티 사이트는 포카지노라는 곳인데요. 먹티가 발생한 날은 1월 27일이고 40충전을 하고 214만원 만든 뒤에 환전을 누르니까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양방 인정하냐 다 알고 전화를 했다 합니다. 다른 아이디 있는거 다 안다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원금이라도 준다 인정 안하면 전액 뭘수다 해서 아닌걸 아니라고 하니까 전화 끊더니 먹티를 해버리네요. 214만원 줄 돈이 없는 거짓 사이트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이트 운영을 왜 하고 있는건지 그냥 먹티만 하려고 만든 것 같아요. 절대로 이용하시면 안되요. 다른 안전한 곳을 찾으셔야 하고요. 찾기 힘드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주세요. 안전하고 검증된 곳을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티를 당하신 금액 모드를 찾아드릴 수는 없을 수도 있으나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먹티가 발생이 됐다면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식을 작성하셔서 저희 베가스 커뮤니티로 제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해주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단 허위 제보를 한다면 연구 제재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허위 제보로 인해 잘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